I'm just singing cause it's over 기사 입력 수정 2017-1116-1226 오후 배우 나무니가 유쾌한 수상 소감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. 지난 25일 방송된 sbs tv 청룡영화 제에서 영화 아이캔스피크 감독 김연성로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요. 그는 제가 여기 서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? 관객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. 이어 지금 96세이신 우리 친정 어머니와 어머니 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무니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. 라고 했죠. 이에 객석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. 손을 모은 채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감동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죠. 나무니는 이렇게 늙은 나무니에게 큰 상을 주신 청룡영화제에 감사드립니다. 저는 남아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라고 했는데요. 마지막으로 나의 친구 할머니들 제가 이렇게 상 받았어요. 여러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다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. 라고 덧붙여 씁니다. 나무니의 유쾌한 수상소감 영상으로 보실까요? 영상 출처 sbs jack.